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예전부터 눈독을 드리고 있던 품목이었는데요. 이미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샤오미 와우스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품 리뷰를 하다보면 드라이버를 사용할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품목은 아니지만 제가 공구에 대한 무력이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샤오미 와우스틱은 정말 예전부터 구매를 하고 싶던 공부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중국 제품이기도 하고 전동 드라이버라 성능이 조금 의심이 돼서 구매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잘 안 들었는데요. 이번에 와우스틱을 제대로 사용할 기회가 생겨서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품 구성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정도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상자를 열면 이 제품의 매력에 바로 빠지게 됩니다. 포장부터 감동인데요.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중국 제품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만든 제품처럼 보이는데요. 구성이 아주 끝내집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드라이버, 드라이버 받침대, 보관 케이스, 비트 그리고 자석으로 되어 있는 와우패드가 들어있고요. 부속품으로는 5핀 충전 케이블, 삼각 오프너, 마그네타이저, 여분의 나사 그리고 흡착판이 들어있습니다. 와우스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와 과연 이걸 다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총 56개의 비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만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뚜껑을 열면 비트가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데요. 필요한 비트를 간단히 뽑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한 후에는 쉽게 다시 꽂아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했네요. 그렇지만 비트가 아무리 좋아도 드라이버가 좋지 않으면 말짱 꽝이겠죠. 드라이버를 살펴보면 디자인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런저런 군더더기가 없어서 더 좋은데요. 드라이버라고 하기보다는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고급 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받침대가 들어있어서 받침대에 세워두면 이게 드라이버인지 팬인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죠. 받침대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업을 할 때 받침대에 세워둘 수 있어서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 않고요. 드라이버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아래쪽을 보면 충전 케이블을 꽂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와우스틱은 28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40분 풀 충전을 하면 사용 빈도에 따라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몸통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버튼 아랫부분을 누르면 나사가 빠지게 되고요. 버튼 윗부분을 누르면 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드라이버라면 열심히 손을 돌려야겠지만 이 제품은 전동 드라이버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주 편하고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시간을 확실히 단축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LED 라이트가 들어와서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나사가 너무 작거나 검은색일 경우에는 잘 안보일 수도 있는데요. 라이트가 들어와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목공용 전동 드라이버라면 힘이 아주 중요하겠지만 이 제품은 소형 전자제품을 분해 조립하기 때문에 아주 큰 힘은 필요하지 않은데요. 토크는 0.15Nm 정도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오히려 힘이 좀 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사용 못하는 거 아닌가요? 와우스틱은 배터리가 없어도 수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중간에 멈추지 않고 작업을 끝낼 수가 있죠. 함께 들어있는 와우패드는 따로 판매를 하기도 하는 제품인데요. 저는 와우스틱에 패드가 포함되어 있는 둘도 모르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멍충이죠. 제품 분해 조립을 하다보면 나사를 잃어버려서 찾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있다면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와우패드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된 나사를 이렇게 붙여두면 나사 분실 없이 제품 분해 조립을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와우스틱과는 완전히 찰떡궁합이죠. 다음 영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아이폰 스크린을 교체할 일이 있어서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이름처럼 사용할 때마다 와우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디자인, 구성, 성능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좋아서 최근에 구매한 샤오미 제품 중에 와우스틱이 제 최애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집에 하나 정도 있으면 좋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단 한 번도 사용할 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을 조립하거나 수리할 일이 없는 집에서는 전혀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쓰레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가성비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공구를 사용할 일이 있는 분께는 최고의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무도 fon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